이행강제금은 그 자체의 단일 쟁점으로 나오지 않아요. 어떤 이행을 안하고 있을 때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는 겁니다. 심리적 강제수단이죠. 대표적인 건 건축법 79조에 보면 이렇게 이행강제금에 관한 80조 위방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로서 예를 들면 철거하라 이렇게 철거 명령이 나왔는데 불행하면 80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. 이행강제금은 이렇게 개별법에 규정돼 있어요. 대집행이나 강제징수는 일반법이 있습니다. 행정대집행법, 국세징수법이나 일반법이 있지만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이렇게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. 그 정도 알아두십니다. 요건 절차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대집행과의 관계 정도는 답안지에 쓸 일이 있으니까 알아두십니다. 이행강제금과 대집행은요. 둘 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합리적 재량으로 판단해서 사용할 수 있고 그럴 때 중척적 제재가 아니다. 쉽게 말하면 이행할 때까지 돈 내게 하다가 그래도 계속 안 내면 나중에 대집행도 할 수 있다. 이런 얘기입니다.